자 창조예술을 K트로트 전세계로 널리 알리자는 뜻에서 마련한 저희 프로그램 Let's go 신나는 트로트 여행 오늘은 어디서? 네 오늘은 성남시 남한산서 놀이마당 야외 특산무대에서 여러분과 함께했습니다 네 정말 아름다운 곳에서 저희들 공개 방송을 갖고 있는데요 쭉 진행하다 보니까 벌써 또 아쉬운 그런 장별의 시간이네요 네 너무나도 아쉬워요 네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열정의 디바죠 이분의 열정에 흠뻑 빠지나고 이분의 무대를 마지막으로 저희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무대 슈리킴 씨가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박수를 만져주시기 바랍니다 분은 깨지거나 분은 황이가 되어 돌아와서 밤달라 훌를라 투정돼 넌 사네 하나 있지 역시 막고 순수해 죽어도 죽어도 때만 쓰네 그래도 밉지 않는 사네 하나인데 사랑 사랑 내 사랑아 사랑 사랑 내 사랑아 사랑 사랑 하나 우리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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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면 비 맞으랴 바람 불면 출세라 내가 나 걱정 달고 사는 사네 하나인지 역시 막고 순수해 죽어도 죽어도 때만 쓰네 그래도 밉지 않는 사네 하나인데 사랑 사랑 내 사랑아 사랑 사랑 내 사랑아 나에게 하나뿐이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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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아 사랑 사랑 내 사랑아 나에게 하나뿐이 사랑 사랑 너는 언급한 사네 아하하하 아하하하 아하하 아니 아멘